오남역 서이스타일스는 1단지, 2단지, 3단지 총 373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. 그중 1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31층 규모로 1308세대 1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전 세대가 남량 위주로 배치됩니다. 교통역량평가, 경관심사, 지구단위 계획을 완료하면서 축구장 11배 규모 대형공원이 단지 내에 조성되어 자연친화적인 생활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조경면적이 넓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며 서울 명품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는 카라반도 무난하게 진입 가능한 높은 지하주차장 층고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 1단지 주변으로 대형 식자재마트, 병원, 동사무소, 은행, 오남도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원스톱 인프라의 생활권을 제공합니다. 또한 양지초, 오남중, 오남고를 신호등을 건너지 않고 7분 이내에 자녀들이 도구로 통학이 가능한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완벽한 학생권을 갖췄습니다. 1단지 주변으로 대형 식자재마트, 병원, 동사무소, 은행, 오남도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원스톱 인프라 생활권을 제공합니다. 또한 양지초, 오남중, 오남고를 신호등을 건너지 않고 7분 이내에 자녀들이 도구로 통학이 가능하여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완벽한 학생권을 갖췄습니다. 자녀를 둔 학교의 생활권을 통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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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